자 한 번 연습해보자 당직사관이 딱 들어왔다 일생활관 보고 일생활관 일소대 일생활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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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렵지? 네 어렵습니다 자칭으로 연습하고 있어 바로 당직사관 들어올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소대 일생활관 저녁점 보고 보고 현 총 8명 안 맞길 신형 신형 전투분 이런 거 김형이 전투분 다시 다시 현실 인원 혜재 이훈대 저녁에 뭘 따놓았지? 검사했습니다 검사했습니다 간물대 형이 구석구석 혜재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입대 2일차에 맞아뜨린 첫 뇌무 검사 빡빡한 훈련 일정으로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던라 머리에 묻은 흙을 털어낼 시간도 없이 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잘 끝나세요 여긴 있어요 설거지 마치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하셨습니다 국방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롱해요 네 나 지금 히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빨간 거 뭐야? 이거 봐봐 내복 수면 수면 안에 있는 거니까 다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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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오고 엄마한테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뭐 감당할 수조차 없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 다 있으니까 챙겨주지 말라고 전우야 왜 이리 와 머리에 반복이에요 반복입니다 전우야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맨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안경을 껴도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까? 네 일단 분대장이 먼저 부르는 거 잘 듣고 기억해서 부릅니다 셋 넷 아름다운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다 됐습니다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멸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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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 멸 종의 멸 종의 멸 곰 곰 전우야 들리는가 이제 하루 중 유일하게 자기 몸을 가꿀 수 있는 샤워 시간인데요. 그것마저도 10분 안에 끝내는 우리 여군들. 결국 이빨을 닦지 못했습니다. 생활관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곧 내무 검사가 시작됩니다. 공작 그만. 제 것입니다. 다 작다. 여다 지문 전부 다 엽니다.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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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장이 내무 검사를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전시회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우리 보호품들이 위치해 있는지 다 알고 있지? 네. 햄버거 보세요. 예. 탄입대 한번 뻔해 볼 수 있도록. 소외장이 아침에 다 명칭은 설명을 다 해줬어요. 난 보여드릴게요. equilibrium. 잎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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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우 보세요 네 탄알집 꺼내볼 수 있도록 네 탄알집 탄알집 몇 개지? 탄알집 4개입니다 여기 정리가 안 돼 있어 탄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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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밥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소유자님 지금 강혜연 후보생한테 탄알집을 꺼내라고 했어. 그다음 한입대.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 이건 이거니까?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오지. 네 이거요. 호보생들이 간부들이라면 알고는 있어야 돼. 기억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제 바로 7분 뒤에 점호해야 되니까 소유자님의 점호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생활관에서 분대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호보생. 분대장. 자꾸 또 눈치 주지 말고. 7만원 후보생 이다희. 이다희 후보생은 총기 보관함 앞으로 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일소대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일소대 전역. 점호 인원.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총원. 총원. 8명. 번호. 번호. 자 한번 연습해보자. 당직사관이 딱 들어왔다. 일생활관 보고. 일생활관. 일소대 일생활관. 일소대 일생활관. 보고. 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렵지? 네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있어. 바로 당직사관 들어올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소대 일생활관. 전역 점호 보고. 보고. 현. 총 8명. 시련 시련 전투부. 이런 거 2명 전투부. 다시 다시. 현재 인원. 나 이거 그냥 뜯어버리랍니다. 하지 마. 어떻게 해. 보조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우려면. 지금 모르고 오겠습니다. 지우려면 30분 걸립니다. 쓰레기 없습니다. 멈추고 이거는. 됐어 됐습니다. 이게 쓰레기. 이게 쓰레기. 정치아. 정치아. 다 꺼냅니다. 어 죄송합니다. 장치아. 다 꺼냅니다. 여러분들 점호관에 뭘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냥 일어서. 엎드려 규정에 의한 얼차려 10회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 실시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셋 넷 넷 넷 넷 넵 다섯 conservation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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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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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열 일 open 똑바로 솝니다 똑바로 솝니다 현재 시각 21시 33분, 정확하게 21시 45분까지 전원, 젤 다 지우고, 전투와 여러분들이 식사를 집합하는 곳 젤드... 안 지울 겁니까? 시간이... 지금 뜯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상태로 그대로 부산학교 넘어갈 겁니까? 아닙니다, 뜯어내겠습니다 노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21시 50분, 5분 더 부여하겠습니다 실시합니다 실시! 실시! 21시 몇 회 분이었습니까? 21시 50분입니다 일단 가서 하겠습니까? 가서 하겠습니까? 아, 세면대요, 다! 전원 가져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식당 앞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구두솔을 닦아내면 털립니다 어... 음이... 스트레스가 풀네... 엠버 후보생이 45분 되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0분까지 나와요 39분입니다 39분? 39분, 40분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아, 구두영 냄새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맡으니까 하... 하... 부탁 좀 들어주십시오 아, 실습입니다 아닙니다 아, 할꺼입니다 손이 없습니다 실습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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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이 너무 아픈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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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니다. 오십니까? 어떻게 다 까먹었습니다. 일수대 일생화관. 아, 쓸었습니다. 그만. 보고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저분들 보고 안 합니까? 알겠습니다. 일수대 일생화관! 격렬 안 합니까? 격렬 안 합니까? 충성! 어서! 일수대 일생화관! 전역 점호 인원 보고! 총안 8명! 열애 무음! 현재 인원 8명!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호 끝! 이상! 일수대 일생화관! 전역 점호 준비 끝! 시어라고 하면은 네! 보고자는 전 인원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전파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갑니다. 소대장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상 제일 매니큐어는 지금 단시간에 지우는 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침 간에 리무버를 손발톱 위에 올려놓고 자면 충분히 지울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시간 21시 55분! 정확하게 22시 정각까지 침구르를 펼쳐놓고 앉아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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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 오늘 이를 닫지 못한지 정호의 전화다. 저도 그러면서 이 못 닦았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정호의 전화다. 무슨 말입니다. 다 깔았습니까? 네! 다리 다 걷습니다. 무릎 위쪽까지 다 걷습니다. 갈겠습니다. 자자 각자 감기 본인의 무릎을 한 번씩 보고 옆에 전우의 무릎을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아픔을 꽉 참고 오늘 교육 훈련 굉장히 열심히 받았습니다. 이거 윗몸의 고생 바르고 감사합니다. 옆에 전우들도 같이 나눠서 다 바르고 취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